안녕하세요. 네모입니다. 아 네모입니다. 아 네모. 안녕하세요. 네모. 나 네모인데. 예 안녕하세요. 왜 갈까? 한다? 아니. 네. 재밌네요. 내가 다 네모인줄 알아요. 진짜? 비슷하게 생겼지. 잘못하네요. 주우제님이에요. 그 못생긴 사람을 비교하려고. 안녕하세요. 주우제입니다. 지금 밥을 먹었어요. 지금 도산분식에서 밥을 먹었어요. 주우제입니다. 여기 주우제 형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주우제입니다. 재형이랑 같이 밥을 먹고요. 이제 자리를 이동 중에 있는데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합니다. 아 잘못 왔다. 아이씨. 여기가 아니잖아. 잘못 왔어. 잘못 왔어. 형 잘생겼대. 근데 왜? 음. 주우제입니다. 아. 아 나 근데 아니. 아 이쪽이 아닌지. 왜? 내가 왜 이리로 돌아왔지? 병집이었지? 갑자기 짜있네요. 사람 많이 들어온다. 맞지? 네. 형이 인기 많은데요. 맞지? 되게 많네. 20. 20명 오네? 형이 짱인데요. 어. 어우 형 어이구야. 야. 야. 음. 이런 거 이들래. 손 흔들기. 손 흔들어줘요? 어. 그럼 이렇게. 이렇게? 어. 아 나 넘겨요. 이렇게 해야지. 좀 더 뒤로? 응. 이렇게. 이렇게. 가만히 있어. 오늘 나는 가만히 있어. 움직이고. 가만히 있어.